벙커원, 벙커원, 벙커원 라디오 지난 4년 동안 지하세계에서 빡세게 굴러온 벙커원 2016년 3월, 볕과 술이 흐르는 땅 위로 이사갑니다. 충정로 9번 출구로 나와서 12걸음 만에 닿는 곳, 그곳이 새로운 벙커원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자, 이제 중요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천, 그리고 주짐.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웜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대서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정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명리 운명을 잃다. 사상 초유 연속 출간 기념회. 명리대 무학. 1월 21일 강연. 역시 저의 인기는. 강완 선생님 앉아주시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2주만의 연속 출판 기념이에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왜 이걸 하자고 했는지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저는 무신론자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이하 잡신앙들 있잖아요. 점을 본 적도 당연히 없고 사주를 본 적도 없으며 그 어떤 종류의 기복적 혹은 무속적 행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복권도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출시를 언제 태어났냐고.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궁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저는 몇 시에 태어났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이었던 것 같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이미지의 명략 사주풀이도 저는 믿질 않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선생이 명리학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믿는 것은 지식인 강원의 인문학적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원이 명략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돈이 없어서 점집을 차리려고 그게 아니면 아마도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명략을 재해석을 해서 아마 그렇게 인문학의 영역을 이걸 끌고 들어와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툴을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제 책도 잘 팔린다고 하고 강좌도 잘 나간다고 하고 이게 이제 그 소위 명략 프로젝트가 성공한 거죠. 나름. 강원 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실 유래가 없는 자팍입니다. 요리부터 프로야구까지 평론을 하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그 대부분의 영역이 크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명리학처럼 이렇게 대중력에 관심을 끌고 책이도 베스트셀러예요.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될 경우에 벙커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막아야 되겠다. 명리학 다 필요 없고 공부 필요 없고 무학으로 충분하다. 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명리학과 무학의 대결 장소를 마련하여 철저히 강원이 뻗어나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벙커 안에 가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너 이 자리가 제법 재밌어야 하니 저의 사주풀이를 해준다고 저는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라스 처음으로 강제 사주풀이를 보당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선생의 말도 안 되는 저의 사주풀이를 일단 들어보고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제가 일일이 짚어서 이 책이 다시는 팔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맺어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강원선생입니다. 이런 무학자하고 제가 같은 단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문의 수치예요. 그리고 제가 저는 잘 안 나갈 시즌에도 이렇게 아쉬움이 없는 자들을 제가 왜 봐줘요? 간청을 해도 봐줄까 말까 할 판에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싸가지를 상실한 이래서 벙커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만 르나라 10대 기업의 재벌 사주를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10대 재벌들 사주를 봐주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국가 경제가. 그래서 참 벙커의 앞날이 어둡다. 오늘 나오기 전에도 나오기 전에도 제가 벙커인들에게 벙커 우리 요원들에게 참 그 오늘날 리더가 이렇게 부실하면 그 밑에 얼마나 고생하는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총수가 무신론자다. 굉장히 두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실제로 총수가 무신론자라는 건 딱 펼치는 순간 바보 같은 명래에서 하나도 모르는 여러분들도 총수가 무신론자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총수의 8자 중에는 무신이라는 말이 두 개나 있어요. 그 무 자는 없을 무가 아니라 무의 무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오늘은요 재미로 왜냐하면 억지로 지거하자 그러는데 사실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죄 없는 돌베개만 떡도 해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떡은 안 드시나 봐. 안 줬어요? 나중에 준 데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이 한 개에 뭐 있다가 떡을 먹어요? 떡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떡도 드시고 그래서 정말 재미로 야매로 우리 청수의 사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청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거의 폐가 망신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사주 안 봐도 그래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상호 비방 및 폭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가 고매한 이성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저는 억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1부를 청수 사주 가지고 좀 놀다가 2부에는요 명세 이렇게 청수가 이렇게 대책 없이 덤비는 나름 근거가 있어요. 자기야 뭐 말도 안 되는 상담을 신문에서도 하고 방송에서도 했잖아. 진짜 완전히 다 개구라거든 그거 아무런 막 진짜 제가 그때 그걸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참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게 먹히는구나 대한민국에 이러니까 이명박 같은 애들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나름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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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상담이 꼭 뭐 어 뭐 심리학과의 황모 뭐 민리학과의 강모 뭐 또 철학과의 또 강모 뭐 또 웃읍다. 이거죠. 나름 제가 다 키운 사람들이죠.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꼭 언론사 하는 애들이 꼭 사람들 다 자기가 다 키웠다 그래. 하하하하하 여러분 지금 조선일보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총석에서 이래서 이제 그 이런 나눔 그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누가 될지는 몰라요. 미리 뽑아 놓지도 않았고 바로 한 열 분 정도 해서 또 총수는 또 인물 또 가리잖아. 남자 절대로 안 받고 그래서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을 즉석해서 이제 상담 원한 그 자원한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자원할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장 상담을 이제 하면서 자웅을 기울자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저는 총수는 이럴 게 없고 저는 이럴 게 많아요. 하하하하 무슨 저는 저의 사회적 지지로 볼 때 네 이럴 게 없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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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뭐 책이 더 나가서는 안 된다고 총수가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음 이미 이 명리학 관련 책으로는 우리나라에 나온 명리학 관련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미 논반보가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책 안 읽거든요.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느니 사주파리를 가면 돼 하잖아. 물고 없는데 왜 책을 읽고 있냐고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하하하하 막아야 됩니다. 이 사태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사상 초유의 연속 출간 기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 책이 계속 팔리고 또 할 거예요. 하하하하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이 계속 팔리고 있다가 또 하는 거야. 하하하하 안 팔릴 때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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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 아 저 봐요. 바로 무신 무신 이렇게 이 사주중에 이게 두 개나 있어요. 네. 사실 총수랑 저랑은 사실 안 지는 우리가 꽤 오래됐죠. 한 이제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시판 이게 뭐야 이게. 하하하하 몰라도 되는 거 보지마. 하하하하 그런데 보면요. 앉은 좀 오래됐는데 별로 가까이 뭐 있은지 별로 없어요. 서로 심느라고. 어 그런데 참 두 류가 비슷한 게 있어요. 사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제 거거든요. 저도 보시면 세 번째가 다 무신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둘이 이제 이걸 이 왼쪽부터 연월일시니까 쉽게 말하면 총수하고 저하고는 일주가 같은 거예요. 무신일주가. 이 확률은 60분의 1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장 내 각각 개인의 주체의 성격과 취향 스타일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일주인데 일주가 이 사람하고 저하고 같아요. 이게 내 거에요? 네. 식실이 뭡니까? 하하하하 차 먹는 거! 하하하하 저건 마음에 와닿는데 식실이. 하하하하 그러고 이제 세상 만사를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만 이제 의지박약의 극단적 게으름. 의존성. 의존성. 그것도 맞아요. 하하하하 그래서 그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대책 없는 낙관성. 이게 이제 그 무신일주의 특징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제가 무신일주라서가 아니라 무신일주의 애들을 보면 대충 그래요. 그런데 이 무신일주가 좀 우울하거나 약간 비관적인 게 빠지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회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민폐에 끼쳐가면서 민폐에 끼쳐가면서 대충 지 혼자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참여자면 참여자면서 이런 사람들이 막 뭔가 이렇게 뭘 열심히 하려고 들다가 안되면 금세 좌절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우울증 이런 데로 가리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또 총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강해요. 왜냐하면 무신이 하나 더 있잖아. 연주에. 그래서 사실 우리 둘이서 밥을 같이 먹은 지 거의 없는 거야. 그런데 재학년에 걸신이라 불러달라면서 둘이서 고기를 물어 갔다가 불판 업을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속식 속사의 전형이거든. 특히 고기 먹을 때는 거의 전설의 총잡이 빌리더 키드를 연상해서 많은 사람부터 평생 비난을 받았어요. 야 불판에 고기 좀 익으면 좀 먹어라. 왜? 익기도 전에 나무 고기를 먹냐? 뭐 이제 이런 비난을 봤는데 나보다 더 안 넘으면 내가 태어난 처음 봤어요. 와 불판에 뭐 올리자면 갑자기 입에 들어가더라고. 어? 애들이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불의 향기를 살짝 맡았을 때 그냥 먹어버려줘야지. 그럼 육회를 시켜 먹어 육회를. 애들은 불의 향기를 못 맡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더이상 두 분만 더 먹었다가는 불판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실신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런 점에서 탐욕. 눈앞에 있는 이 고기에 대한 탐욕. 그런데 이것이 꼭 먹는 것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일단 지식적인 관심.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시큼한 거 하나 있죠. 시큼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큼한 거는 두 배야. 이건 이제 재성. 재성에 해당. 재성은 글자 그대로 재물 운이면서 남자에게는 이성,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 참 옳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여자랑 꼬시를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여자 꼬시기 힘들잖아요. 연애도 하기 힘들고. 그런데 나는 4개가 있고 총수는 2개가 있지만 총수가 있는 이 재성의 자리는 굉장히 강한 월주의 자리를 이런 걸 보고 통근해 있다라고 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숫자는 2개지만 어슬프게 흩어져 있는 저의 4개의 균보다 강하면 강했지 약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돈 많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지. 내 돈 원하시죠? 이거는 뭐냐 하면. 근데 왜 그러냐면 총수하고 나의 공통점이 또 있어. 이 재성에도. 이게 재성이, 재성도 2개가 있거든요. 음양으로 나눠서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는데 총수도 보면 위는 정제고 아래는 편제야. 나는 정제가 2개, 편제가 2개야. 이게 뭐냐 하면 저거들끼리 재물 운이 엉켰어. 이 얘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떻게든 돈은 들어와. 뭘 하든. 돈은 들어오는데 동시에 빛의 속도로 나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저도 방금 알았는데요. 총수가 딴지를 봤을 때 한참 전이죠. 99년인가 뭐 그때에 이번에 제 돌베개에서 책을 낸 편집자가 제 책을 작년과 올해 책을 낸 편집자가 그 당시에 총수 책도 냈대요. 아까 인사하면서 옆에서 들었는데 딴지를 보고. 딴지를 보고 이걸 냈는데 그때 책 엄청 팔렸어요. 그때가 총수가 진짜 잘 나갈 때지. 몇 십만금 팔렸어요. 어, 몇 십만금 팔렸는데 돈을 못 받았대. 출판사가 도망가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회계상으로는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구자인은 돈이 안 들어와. 이런 걸 보고 이제 재성 혼잡이라고 합니다. 남들 보면 어이구 김호준 떼돈 벌었겠네 하지만 정작 거지야 본인은. 그것도 돈이 들어와도. 내가 알기로도 그 닥치고 정치만 해가지고 꽤 많이. 그 해에 베스트셀링 1위로 뽑혀가지고 인사를 많이 부르는데 그 돈은 다 이리로 다 들어온 거잖아. 웃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재성은 강한데 재성이 너무 난잡하다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쫓으면 이 사람이나 나나 돈을 쫓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을 쫓으면 재물도 모으지 못할 뿐들어. 욕도 처먹고.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돈을 상하지 말라고. 왜? 돈을 상하지 말고 꼴리는 살다 죽어.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여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재성이 혼잡하면 여러분 2부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되겠지만 굉장히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 한 번에 못 끝나. 그건 제가 할 말 많죠. 광학수 형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너보다 4개가 2배가 많으니까 넌 한 번하고 난 두 번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히 여성들이 남자를 고를 때는 이런 혼잡된 재성. 그것도 특히 그 재성이 그 까만색 수의 재성을 더 유심히 봐야 돼. 그 재성 중에서도 제일 음란한 것이 수 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음란한 사람입니다. 음란 막이지 뭐 우리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음란 막이야.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눈에 보기만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스캔이 다 되는. 이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이 수 재성이 특징이고 이것이 어쨌거나 두 사람 다 공이 엉켜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위치는 다르지만 또 파란색이 또 2개씩이야. 그죠. 우리가 닮은 데가 너무 많아. 빨간색. 화는 둘 다 없어. 빨간색이 뭔데요? 화. 화. 화 낼 때 그 화? 아니 불. 불.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 아 명리가 쉽구나.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이제 불이 한 4개쯤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지 않아도 분노조절 장애자이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은 없고 또 나무는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무토. 저 무신일주인 사람에게 이 파란색 나무 목은 관성입니다. 뭐냐면 명예심이에요. 명예심.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날리고자 하는 공명심이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정의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총수 같은 경우에는 다 편관인데 이 편관은 명예심과 정의감 이런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름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공사장 10장을 생각하면 돼요. 공사판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어 좌,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도 있고. 근데 규모는 작아. 규모는 작지만 그런 어떤 리더십도 있고 선동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부터 주목을 받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로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약간 음전한 관성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정관인데 이거는 이제 티 안 내고 권력을 야금야금 가져가는 놈들이 있어요. 제일 최소 없는 놈들이지. 공무원들. 이런 것들은 티를 안 내고 이제 권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수 같은 경우는 깨끗한 이제 황려에서 바람 부는 권력이에요. 결코 이렇게 주류사에 편입되기는 힘든. 그런데 이 가빈이라는 기운 이 가빈 나무가 이 가빈이라는 기운을 주목해야 돼. 이거는 비록 참 그 주인을 잘못 만나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 가빈은 가장 깨끗한 그 양의 기운을 가진 나무거든요. 뿌리를 뿌리도 깊게 내리고 하늘로도 이렇게 우렁차게 뻗은 그 아름들이 뭐 김광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제 거에요? 네 거에요 네 거. 그거 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빈은 일단 웬만해서는 한 번 자기가 찍었으면 포기를 안 해. 아주 고집,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자기가 찍은 것을 굉장히 밀어붙인다. 그래서 많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찍으면 그대로 밀고 가는 어떤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끔 이제 총수를 볼 때마다 이런 건 저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다들 가끔씩 이렇게 깜끗하게 놀랄 때가 있는데 옛날에 황우석 사태 때도 그랬고 또 최근에 세월호 사태도 보면 꼴모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깜짝깜짝 물고 늘어지고 하잖아요.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저는 조현나무는 정관과 편관이 엉켜 있어가지고 아까 재승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대조 하다 마라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이렇게 그렇게 여자를 밝히면서도 의외로 이렇게 어떤 이런 가장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자치인의 의제를 설정하면 굉장히 지위하게 추구하고 물고 내는 힘은 저 바로 저 가빈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시도들은요. 꼭 많은 사람들이 또 주목을 받아요. 이것이 이제 또 이 총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가빈 일주의 힘인데 이 가빈이 만약에 이제 근로기나 제왕 같은 강력한 힘을 동반했으면 보통 예술이라든지 학문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 어떤 그런 힘이 됩니다만 불행하게도 이 총수의 가빈은 그런 그 근로기나 제왕 같은 힘을 동반하는 가빈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세속적이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가빈이에요. 밑에 보면 병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병은 뭐냐 하면 약한 힘인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병들면 병석에 누우면 사람들 다 와서 들여다보잖아요. 야 괜찮냐 그러면서 이제 주스도 사오고 막 여러분도 와가지고 커피도 사마시고 이제 뭐 클라우드 펀딩 한다고 그러면 돈 다 막 언제 봤다고 막 돈 다 내주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런 이렇게 바싹 당기는 힘이 있어요.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 척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정의로움을 가장한 힘. 굉장히 그래서 이건 잘못 쓰면 굉장히 간교한 힘이 되는데 이 가빈은 굉장히 이렇게 빳빳하고 꼿꼿한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 이거를 내가 배워서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풀 여기 다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거 내가 조금만 단어 몇 개 외워가지고 대학로에 가게 하나 열면 대박 나겠네 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해야 그러면 노후에 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두 사람 다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는 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 무신 쪽의 화는 뭐냐면 공부거든요. 공부, 학문. 둘 다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아주 공부가 학문이 자신의 직업이 되지는 못한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지겨워. 공부가 제일 싫어요 저는. 물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울 때는 미치도록 그런 판지만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종수나 나 같은 사람에서 미친듯이 책을 보고 있어도 그건 공부가 아니고 그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근데 이 두 사람에게 화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공부 안 해도 상관없는데 화는 이제 신체적으로는 심장과 혈관에 해당합니다. 몸까지도 다룹니까? 종합사기구나 이게 종합사기 세트라니까 몸도 나와요 몸도? 몸도 나와 그리고 다리가 예쁜 것도 나와 이렇게 19급 명약에서는 이제 뭐 온갖게 다 나와 다만 이제 제 몸은 어떻습니까? 안좋아 심장이 안좋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심장이 안좋아 이런 사람들은 다행히 저처럼 이렇게 막 수가 너무 많아서 수가 너무 많으면 일단 봐도 균형이 좀 안좋죠 너무 한쪽으로 오행 중에 한 개가 반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수는 활을 극합니다. 그죠? 끝을이죠. 같은 경우에는 화의 기운이 굉장히 없거나 미약한데 수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활은 왼쪽의 총수보다 훨씬 더 공격당하기 쉬운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정미대원에 이때에 가장 화가 가장 취약해지기 쉬운 바로 또 그 대원에 진짜 한방에 총탄을 맞고 저는 이제 생사불명의 길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보면 청수의 대원을 보면 사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다 파랗고 빨간 대원의 기운이 거의 60대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다. 우주가 이 사람의 약한 화를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40대가 무진대원인데요. 특히 진토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어떤 이 부분에서 좀 아마 여태까지 살았을 때 중에서 가장 좀 40대 후반이 중후반이 좀 심일관 계통에 좀 곧 제일 난조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총수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문제지만 혈압이나 이런 계통의 체크들을 좀 굉장히 힘을 써야 된다. 혈관 굉장히 튼튼합니다. 보통 사람 혈관이 두 배 굵기래요. 혈관이 굵다고 혈관이 튼튼하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고요.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안에 집안이 다 혈관이 안 좋아요. 아, 내력이? 네, 내력이. 그럼 너 조심해야겠네. 가정력이. 그 부모, 양친 모두. 아, 양친 모두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여동생도 그랬고 저도 이제 병원에 가봤죠. 40이 넘어서. 집안이 다 양쪽 다 그렇고 발병도 했고 양친 다. 여동생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이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병원에 갔어요. 집안이 다 이런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정밀검사를 받았죠. 정밀검사 끝에 그 의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고기를 많이 드십니까? 그래서 아, 내가 역시 고기를 많이 먹어서 혈관에 뭐가 이렇게 꼈구나. 어, 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제 기억으로는 4세 이후, 만 4세 이후 항상 고기를 먹어 왔다. 평생 동안. 어, 그래서 이제 식생활 관련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본인의 혈관은 평생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하다. 어,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실제 혈관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대요. 아, 불은 좀 다행이네요. 내 혈관이나 심장 혈관 쪽으로는 아주 튼튼하다. 많이 처먹어라.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솔직히 좀 더 불길해져요. 왜 그러냐면. 콜레스텔 수치도 굉장히 정상이고. 어, 골골 80이라는 말 있잖아요. 본래 약한 사람은 절대 단명이나 급사하지 않습니다. 급사. 언제나 그, 저도 쓰러지기 전에는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 몸은 강철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오판하고 오만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방에 블루스로 주러 간다이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아, 이렇게 불안하게도 만드는구나.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족력도 그렇다. 본인만 비정상적으로 하다는 게. 오히려 더 불길해.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한 만큼은 지나가는 거지 얘기도 귀 기울여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조심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거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잘 된 거 아니야, 안 되면. 그래서 사실은 특히 혈관이나 심일강제통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은 선생님 본인이 사실 심일관계 계통으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던 11년째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아마 큰 지병 학교 여기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야에 관해서는 이제 거의 반의사가 됩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심일관계통은 제가 치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보다는 내가 더 잘 아는 거 아세요? 네. 물론 농담으로요. 네. 그래도 이 심일관계 쪽은 순간적인 어택이 오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특히 혈압은 굉장히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 혈압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저 혈압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알겠다니까 혈압 조심할게요. 조심하지 말고 자주 쟤라고. 이거 뭐예요. 영마 이런 거. 자. 여기 이제 고향이라고 할 건데. 망신살. 살인가? 망신이란 게 어디 있어. 망신이란 말은 없는데 영마살. 경망살. 밑에는 신살인데요. 그런 건가? 우리 그 아까 저기 뭐야 그 총수의 이 신살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사주 중 세 개가 영마예요. 이 영마 이 사람은 이제 영마를 위해 태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영마가 두 개 있는데 또 영마의 구성이 똑같고 우리 둘은 똑같아요. 다 인신영마예요. 근데 이제 이 인신영마의 특징은 분주하기는 하나 소득은 없다. 혹은 이제 그 분주한 가운데 좀 사고 내지는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게 높아진다. 그 영마살 할 때 그 영마인 거죠. 네. 그 영마예요. 싸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20대를 보면 20대가 병인. 또 이때 또 20대 대운도 영마예요. 이 병인은 영마는 영마인데 어떤 영마냐면 일종의 일,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마예요. 근데 그때 총수가 그거 하지 않았나? 여행사인지 뭔지. 여행 가이드 같은 거 하지 않았나? 유럽에. 했죠. 이때. 별로 돌아다녔죠. 그걸로 이제 돌아다녔는데 결국 대운상으로 봐도 그렇고 이를 보면 계속 이렇게 이 영마의 기운이 굉장히 지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장과 압록이 돼요. 왜냐면 결국은 글 내지는 말 이런 것으로 그 자신의 뜻을 갖다가 펴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요즘도 이렇게 그 다큐멘터를 핑계로 굉장히 프랑스를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정말 예를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라요. 근데 돌아다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구석에 있으면 재앙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구석에 밖에 있으면 이제 막 그 부모들의 우환이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암적 존재로 이렇게 시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돌아다니돼 좀 건강이나 사고 이런 것들은 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책 디자인 잘했네 이거. 명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아... 용심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활성화 시키는 오행이 어느 것인가라는 그 키 카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총수의 키 카드는 이제 그 결려된 건 그리고 이제 거의 저랑 똑같이 극신약이므로 무토와 토와 병화, 화토가 웅칭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쭉 이 대원을 보면요. 좀 어린 시절에는 좀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 정말 잘했거든요. 진짜? 네. 못 듣던 것 같은데? 너 근데 저 깡초리에서 잘한 거 아니냐? 깡초리에서 중학교 때 서울에 올라왔죠. 어쩐 서울에 올랐어요? 공부 정말 잘했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까봐 진짜. 학자부터 떼어보세요. 대부분 전교 1등이에요. 자세히 묻지 말아요. 근데 사실 뭐 일단 초년, 소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대 후반부터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축토부터 화토의 기운이 물론 사이사이에 가끔 목의 기운이 괴롭히죠. 근데 요 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딴진리보로 크게 성공을 이 3대 초반에 거두었다가 또 홀라당 그때 거의 그 지옥을 헤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같이 있어서 잘 알아요. 딴진리보에 이제 직원 한 명 밖에 안 남고 뭐 남노당 팔고 뭐 이것저것 다 팔아 제끼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야 드디어 김호준도 이제 끝나는구나 막 이런데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각하에게서 꼼수를 배워가지고 또 극적으로 제기하죠. 이 무진대운의 무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참 극적으로 자신의 편으로 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특이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왼쪽이 20대 중간이 30대 이쪽이 지금 40대의 대운입니다. 이게 다 저예요? 그게 다 너야. 뭐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자꾸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영혼불미를 할 것 같으냐 끊임없이 우주는 변한다. 근데 이제 지나간 것은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의 것을 마지막으로 보면 하여튼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총수 뒤에 참 뭔가 우주라는 백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자신의 기운들을 마음껏 쓸수고 펼칠 수 있는 용신과 희신의 기운, 화토의 기운들이 이렇게 쭉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참 보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지점, 예외적인 것, 혹은 이상한 것 이런 것만 알려주세요. 네. 땅은 다 필요 없고요. 70대 중반에 죽습니까? 아니 아니 죽는게 아니고 70대 중반에 아까 말한 심일관계통에 심일관계통에 굉장히 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아 네. 아 그 약올라 죽겠네 나는 40대인 거 애한테 왜 70대에 오는 거야. 죄송하게. 70대부터 조심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뭐 그전까지는 큰 고비 없어요? 큰 고비를 가지기는 부동산 사여봐요. 부동산은 별로 인연이 없는 것 같군요. 그래요? 부동산은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개집사개? 다만 이제 그 지금의 이 기운이 굉장히 좋은데요. 56세에서 한 60세 사이. 이 때 너무 엉뚱한 일을 벌이려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만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바운더리가 56에서 60세 사이예요? 네. 56에서 60세 사이예요? 네. 56에서 60세 사이예요? 어 특히 너무 넓잖아. 어... 56세 되는 매도를 부터 조심해요. 하하하하 뭐 그것까지는 뭐 내가 모르겠고 이때에 좀 더 좁히면 어... 7세, 8세 이때 뭔가 안 하던 어떤 뭔가를 하려고 어 저지르다가 아주 혼쭐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냥 착하게 살아라 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 그때 뭘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사기술이구나 이게 그렇지 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어쨌든 잘 모르지만 조심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사람들의 이 본능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해가지고 책을 팔아가지고 하하하하 집을 넓히시려고 하는 거죠 하하하하 근데 이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듣다 보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 뭐가... 이 복잡한 체계가 언제 만들어진 거에요? 왜 이렇게? 졸라 복잡하네? 아... 복잡하니까 그럴 듯 하잖아? 하하하하 사실 그 명략의 근본에 대한 음영어 형의 체계는 중국 애들이 뻥이 심하잖아요 이미 요순 삼황 오제 때부터 그 기본이 만들어졌고 이미 이렇게 이런 뭐 가빈, 무신 이런 이제 이 육십 값자로 역사를 기술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비시 2세기인 한나라 시대 때부터 이미 이 육십 값자로 그 모든 연월일시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영어 형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이미 이제 한 2300년 전부터 그 이미 이제 실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지금 현대 명략의 뿐이가 되는 것은 송나라 시대 때 이제 서자평이라는 도교 수련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일종의 기독교로 치면 이제 성서를 씁니다 연애자평이라는 그게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명략의 역사는 한 천백 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진화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명략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사주에 대해서 얼핏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는 사주는 일종의 통계학이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의 운명을 이런 식으로 풀이해 가다가 그 통, 귀납적으로 귀납적으로 축적된 통계학처럼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뽑혀 나와서 그때선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체계를 세운 것은 연력적인데 네 음량오행이라는 이른바 동양의 삼재 동양체력의 기본인 삼재 사상에서 출발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귀납적인 통계학이 몇백 년, 천년을 걸쳐서 형성되면서 이제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이론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략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무속 신앙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점은 이러하다고 혼자 이해하고 있었던 명략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이것이 애초에 만들어지기로는 사람들이 하나의 론을 만들었는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통계학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 삶의 그 결국 이 틀을 맞춰보니 맞냐 안 맞냐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통계학처럼 만들어져서 남은 게 지금의 명략이므로 명략은 그나마 들어줄만한 영향이 좀 있다 소위 이제 이런 명략이나 이런 영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라고 하는 게 정도가 이제 제가 명략을 그나마 우호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네요 우호적으로 해석했다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사주풀이잖아요 사주풀이라는 건 점집 가듯이 아침 새해에 가서 한번 이렇게 풀이해보고 우리 궁합 맞아요 이런 거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지 바로 제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귀고 보고 안 맞으면 보여지든가 지랄 시발 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왔어요 바보들 아니 창조보는 사람한테 가서 왜 자기들 운명을 물어봐 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수가 제 책을 전혀 한 페이지도 읽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바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사실 명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동서양에서 만들어낸 모든 인문사회 자연과학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남은 제 3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건 저분도 이건 참 굉장히 역설적 모순이다 이거 그냥 모순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내가 다만 내가 알 도구가 없으니까 남한테 빌리자는 건데 사실은 남한테 물어봐서 제대로 자기 일을 모릅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는 돈에만 관심이 있지 액수가 좀 많으시면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벌도 해주고 얼마 받으셨어요? 아 시끄라이 그런게 궁금하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대원들이 그렇게 돈 많이 내면 열심히 해주죠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그러 수강생들이 해주면 한 5분 얘기하다가 거기가 막 3박 4일로 해주고 그런거 아니에요? 수강생에도 2시간이나 걸린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죠 성공했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명약이 왜 손가락질을 받게 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영업의 논리가 되면서 사기를 칠 수 밖에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 아까 재물은 재성은 얘기했잖아요 명약에서 말하는 재성이란 건 떼돈을 버는 것을 얘기하는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꾸리는데 필요한 정도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건 그게 아니죠 언제 돈표랑 만나요 언제 제가 떼돈을 버냐 그런데 그걸 대답해줄 책에는 명약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중에서도 그나마 명약 중에 명약에서 재성에 대한 것도 그나마 좀 큰 재물을 할 수 있는게 정제보다는 편제인데 왜냐면 정제는 꼬박꼬박 받는 월급밖에 안되니까요 편제인데 이 편제마저도 사실은 몸에 지리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재물이든 내가 몸에 못 지녀 뭔 얘기에요 좋은데 쓰라는 얘기에요 은행에 넣어둬라는거지 은행에 넣어둬라는거지 남의 명의로 넣어주냐 하여튼 생각해 수준하고 하여튼 하여튼 진짜 부자들은 참여하는거에요 하여튼 하여튼 남한테 약자에게 베풀어야되는 돈을 말하는겁니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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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annel 1 2 2 3 4 2 3 그런데 최부자 집의 핵심은 뭐냐면 흉년에 들 때는 절대 땅을 열리지 말라. 그냥 곱게 빌려주고 곱게 나중에 곡식으로 받아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성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나라를 구제할 수는 없어. 최부자 집안의 마지막 가운은 뭐냐면 반경 100리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라. 나라는 구제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 나발이 안에서는 결코 힘들게 굶는 사람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상 거의 보기 드물게 10대에 걸친 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킨 최부자 집의 가운의 룰을 보면요. 전부 명략적이야. 그런데 지금 같이 약탈적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을 원치도 않으며 알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판매자나 구매자가 다 똑같은 광풍으로 밀려간 꼴이 되면서 명략이 혹세무민의 사기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헌의 명략에 차이가 있구나. 아 약 진짜 판매 드디어 쩌 먹혔네. 다른 거는 다 이제 기본적으로 오래 좀 있어왔던 건데 여기서 이제 약탈 자본주의 같은 이런 구라가 더해지면서 이것이 인문학의 영역으로 확 올라와 버렸네. 아 영어 비법을 알았어. 다 무너뜨려 죽였어.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인문학의 영역으로 올라왔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TV에도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막아야지. 그렇구만.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상담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잠시 우리 취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제 사주는 소감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반쯤 맞아요. 반쯤. 명맞살 누가 못 맞춰 시발. 졸나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뭐 20대 때 이렇게 해서 30대 흥에다가 이거 다 자료를 봤거든요. 역사를 알거든요 20년이구나.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 네. 나무가 뿌리 깊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뭐. 어떻게 받아들여도 저렇게 받아들여. 뿌리 깊은 나무. 그 대목만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내가 뿌리가 깊어? 하하하하. 마음에 드는데? 하하하하.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주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으면. 오 이거 대충. 통교학적으로. 되게.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네. 생각했을 때. 워낙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역이 불화가 섞였다 이거. 하하하하. 나는 강한 의혹. 하하하하. 의심. 그래서 밥만 놨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비슷한. 건강에 대한 건 안 맞는 것 같고. 75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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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잘 안 붙는다는 것도 맞긴 맞아요. 하하하하. 돈이 붙으면. 지명대로 못삼다. 하하하하. 돈이 목표였던 적은 없긴 해요. 제가. 살면서. 하하하하. 돈은 항상. 삶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데. 삶에 필요한 돈 이상을. 반드시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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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로 그 돈이 아쉬워 내가 미리 받을 것이야 속병이 나고 화병이 나고 그래야 한다고들 하더라고 이런 것이 이제 아까 제가 첫번째 말했던 근거 없는 낙천성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 무능력한 생활인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거에요 아니 생활인들은 거기 매달려서 막 그 돈을 쳐주려고 아득바득해요 근데 너가 출판사를 선택을 안했어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아 내가 돈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다 다른 사람들하고 그 돈 있으면 좋죠 근데 눈앞에서 사라졌어 가꾸라 내게 아닌가보다 씨발 다음에 벌지 뭐 하루 딱 하루만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거를 무슨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막 화를 다스리고 명인약 들여다보고 씨발 나의 운명 왜 이런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무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거에요 그 돈에 대한 태도 같은 것도 봤고 여러분들은요 뭘 보시고 계시냐면 자신의 원구 운명에서 명예 자기가 부여받은 명대로 산 사람의 전형을 보는거에요 이러면 저렇게 6억을 날리고도 마음이 편하다 이런거지 그래서 저런 그런 문제로 갈등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같구나 씨발 그리고 딱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냥 근데 그 태도를 당시에 제 그 집사람은 와이프는 그때는 결혼한 상태였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거죠 억울하니까 그리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다 반응해서 주변에서 그 벌트가 차더라고 어떻게 하라고 막 소송하고 뭐 내용증명 보내고 압류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사정이 있겠지 얼마나 힘들면 튀었을까 동전까지는 아니어도 동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사정이 있는거지 뭐 씨발 잘 살아나죠 또 그러니까 그 그런 대목같은건 맞는데 건강이 75세 혈관이 어쩌고 그런거라든지 또 내가 저건 안맞는데 하는게 있었는거였더라 음란막이는 맞구요 뭐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 했으면 한 6,7알정도는 비슷한 경향성의 특징이 나한테도 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명리학이 말하는 통계학에 대해서 큰 신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원선생에 대한 신뢰는 제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 책의 판매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고 나중에 상담을 하게 되면 명리학적 접근과 무학의 접근에 무학은 말을 길게 할게 없어요 사실은 무학이기 때문에 대부분 짧아요 이런 체계가 없거든 비교해보면 극명한 비교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것인가 차라리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는 10분 치일까요 저희 커피숍이 10시에 문을 닫구요 그리고 저희 커피숍의 방침은 1인당 2잔을 팔고 있습니다 한 잔은 버리시면 되구요 농담인 줄 알고 웃는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였어요 15분 있다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 가는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어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립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요즘 나는 책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딴지일보 읽은 척 매뉴얼의 애독자였으니까 유시민 고전은 직접 달려들어 읽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너부리의 읽은 척 매뉴얼을 읽어라 읽은 척 매뉴얼은 고전들의 뒤틀린 소개이자 색다른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전과 맞먹는 유사 고전이다 고종석 그는 딴지일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딴지적 글쟁이다 김어준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부리의 고전 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분을 배송해 드립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 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딴지.컴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즉석에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손을 들고 자기가 원하는 영역을 얘기하면 그중에 두 분 혹은 세 분 정도를 뭐 이 정보를 직접 그죠? 뭐 뭐가 필요하죠? 출생 일시? 출생 연월 일시를 여기 와서 알려주시면 선생님은 이제 열심히 해석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사이에 구라로 다 하하하하 저는 선생님은 이제 그 그거를 출신 뭐 어쩌고 적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고 나는 사실 10명 다 금방 할 수 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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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시조시 척척척척척 할 수 있는데 하하하하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얘기를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없으면 진짜 가시고 네 네 남자분은 누가 손 들다고 그랬어요 하하하하 사람이 몹쓸이 하하하하 다른 사람 다 채우고 나서 하하하하 기다려요 하하하하 자 네 같이 온 언니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언제 결혼하고 언제 돈 많이 버시는지 궁금해서요 하세요 아 그럼 언제 결혼할지 둘이서 결혼하는 거예요? 네? 하하하하 아니요 아니요 하하하하 본인이 말 안하고 왜 언니한테 이렇게 쑥스러우실까봐 아 제가 근데 연월 시 아 연월은 알아요 근데 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결혼 언제 하느냐 사주 빨리 하하하하 결혼 언제 하고 돈 언제 버느냐 아니 본인이 원하지 않잖아 본인이 20만원 아까 막 아까 강원 선생님이 사무실 전화한다고 하하하하 아 그런 거 대표 중에 20만원이에요? 하하하하 내가 10만원을 해줄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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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그 직업하고 전공이 바뀌고 있는데 또 새로운 걸 배우려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게 좀 잘 맞을지 하고 제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이상한 사람들 많구나 하하하하 그걸 또 강아수한테 물어봐겠다고. 네 다음 분. 저는 대학생인데요. 건축이랑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 음악이요? 건축이랑 음악이요. 건축이랑 음악. 건축은 전공이고요. 음악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럼 건축을 해서 관해서 음악을 하면 되겠네. 아 근데 지금 진로를 아예 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을지가 궁금해요. 오케이. 진로. 질문 자체가 다르구나. 약간 상담하던. 질문이 달라. 보통 저는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아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헤어지려면 말아요. 그러면 난 헤어지라고 이제 대부분. 근데 여기 질문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저를 돈을 언제 벌죠? 그랜드 하나의 질문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다가 새롭게 이제 일을 하면서 무언가 크게 하나 도전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됐지 안 됐지 되게 궁금해서요. 크게 어디다 도전하고 계세요? 어 되게 크게. 아주 크게. 아이고 놀라워라. 얼마나 큰데요? 뭔데? 뭐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답을 하지.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일단 알려주시겠어요? 채택되면? 채택되면. 채택되면 알려주시겠다. 다 채택해야 되겠네 이거. 자 또 저 남자분들 손 들고 그러면 혼나요? 여자분들 다 채우고. 저쪽 오른쪽 끝에. 네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좀 더 안정적으로 직업을 갖고 싶은데 기업에 입수할 수 있을지. 시험 잘 보면 되지. 나는 보통 한두 마디로 끝날 질문들이 대부분. 이때까지는. 결혼을 언제 하나? 남자를 만나면 되지. 여기다 여기. 여자분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남자들은 티오가 남으면. 저는 딱히 뭐 한 가지가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책 보니까 뭐 오행의 흐름 막 그러면서 우주의 원리 막 그러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냥 저는 강원 선생님이 바라보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제 여덟 가지 숫자? 뭐지? 한자? 우주의 흐름이요? 책에 나와 있어요. 암흑물질이 아니라 암흑물질. 우주의 80%를 채우고 있는 건 암흑물질이죠. 네. 바로 그 뒤에. 네. 저는 사주 공부를 그냥 재미로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시간이요. 시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 한국 시간을 일본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시간이 약간 5시랑 미시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매시 몇 분인가요? 한, 그러니까 13시 38분인데. 네. 그래서 어머니는 미시라고 하시는데. 그건 일본 기준으로 맞춘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게 일본 기준으로. 땅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한 30분 정도. 글린지 천번 됐으면 다시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차이. 그걸로 두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동경표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시도 아직 독립을 못 했어요. 잠시 한국식으로 바꿨다가 다시 동경표준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2시라지만 이게 12시가 아닌가 우리 시간에. 그런데 또 동쪽하고 서쪽. 그러니까 부산하고 서울하고도 약 8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4분에서 마이너스 32분. 그러니까 부산은 마이너스 24분. 동경 기준으로 마이너스 24분을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24분을 해줘야 되고. 서울이라면 마이너스 32분. 여기서 살짝 과하게 터치를 해주면서. 그렇죠. 신뢰감을 끌어올리는 거구나. 기법 다 알았어. 네. 그 2주전에 강완 선생님 이거 듣고 집에 가서 프로그램 뭐. 그 다음 끝나서 봤는데. 명리 정종식인가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서ですね. 신살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뭘로 그렇게 달라지는 건지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무자월 무자일 갑자시라서 밑에 자자자 이렇게 지지가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제가 쭈루룩 세 개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정제는 공무원해서 먹고 살아야지 된다고 그런 얘기하셨었는데 제가 신살에 도화살이 세 갠가 네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하 그럼 도화살. 그래서 이게 나는 상담이 불가능한 영역들이야 다. 못하겠어 이런 상담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 사실은 이제 너무 전문적인 질문이라서 오늘의 취재는 좀 맞지 않는데요. 그거는 그럼 따로 끝나고 왜냐하면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따로 끝나고 가원 선생님을 쫓아가가지고 30만 원 내고. 왜 또 거기서 10만 원에 붙어. 1대 1이니까. 더 없어요. 원래 질문 없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요. 제가 성향이 안 종교적이거든요. 되게 이성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런데 사주 같은 거는 좀 믿기도 해요. 반은.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사주를 태어나서 한 번 봤는데 옛날에. 옛날에. 그런데 제가 그 성향이 제가 원래 되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맞추시더라고요.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사주 본 뒤로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점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그거에 영향받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 원래 타고난 성향이 그런데.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을 옛날부터 쭉. 지금 요즘에 특히 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 뭐 이런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고민이시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주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가면 갈수록 나이를 들수록 주변에 사람은 많아지는데 너랑 말이 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물다. 한두 명밖에 없다고. 네. 그래서 너는 마치 성안에 있는 공주처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성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비유를 되게 재밌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공주의 특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안에 있고 사람이 많은데 혼자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재미로. 대장장에도 혼자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전반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때는 이성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지만 그때 봐주신 거는 뭐 약간 저는 흙토가 많아서 이름에 땅이 넓은 데로 가야 좋고 그리고 남자친구, 남자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은 건데 인생의 옵션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옵션이라니 옵션. 아니 사주에 그렇게 나온다고 어르신. 그런데 그게 점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사실 좀 솔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간보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건 내가 상담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보통의 처세술과 굉장히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성향이. 그런데 고치려고 제 친구들은 저랑 친한 친구들은 네가 좀 이렇게 해 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네가 좀 익혀 처세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 너도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만 들어봐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케이스에서 보통은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전에 나이 먹으면. 직장 생활하세요? 아니요.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이요? 학생인데. 그리고 나이 먹으면 대부분 말통하는 사람 한두 사람밖에 안 남아요. 원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거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보통 한두 명밖에 안 남아요. 한두 명이라도 남으면 다행인 거야. 네. 대부분. 그건 고민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처세가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은 약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기가 힘든데. 구체적으로 애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구체적이어야지 돼요. 자. 여자분들은 다 했어요? 여기 계시는. 저는 인생 살면서 궁금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맛있는 걸 잊죠? 그럼요. 많아요. 그런데 저는 김어준 씨를 정말 좋아해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럴 말 한 점. 그럼요. 그래서 무효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길 왔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김어준 씨랑 궁합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저분 봐줘요. 정말 궁금해요. 안 좋아요. 생년월일을 뿌릴 필요도 없어. 안 좋아요. 좋았어. 질문 좋았어요? 혹시 나라의 운도 이렇게 점을 칠 수가 있는지. 내가 남자들 질문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명래학은 그냥 살아있는 인간.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서요. 출시가 없잖아. 제가 여기서 지금 30몇 년을 살고 있는데. 계속 이 나라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민을 가는 게 좋을까요? 가실 수 있으세요? 네.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고민할 만한 일이네요. 자. 네. 그 옆에. 그냥 원고표 돌려봤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책도 샀는데. 당연히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 항의하러 온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산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왜 사 책을? 아니 읽어야 이해를 하는 거지. 몸에 비비나 이렇게? 그냥 원고표 전체적인 거하고 지금 2년 넘게 백수라서. 취업이 될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이런 데 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별 때 다 찾아봤어요. 네. 여기 오고 이거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한 번쯤 한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뭐 어초기 남자부터 한 분 더 계시네요. 40대고요. 자영업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뭐 결혼했으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긴 한데 업종을 좀 바꾸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봐주실 수 있나 싶어서 마이크 좀 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활 밀착형 질문이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자기 인생과 관련된 질문을 직접적인 질문들을 하네요. 왜냐하면 명례하기야말로 가장 제가 이 주제도 얘기했지만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속물적이며 현세적인 문제를 다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사람에 다 걸리는 거니까 또 가장 사기가 행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저 남자 쓰는 게 한번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책은 다 읽었고요. 책을 다 읽으면서 뒤쪽이 약간 점점 분량이 줄어들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고 저도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40대 중반이에요? 나하고 그러면 동년배예요? 글쎄요. 제 얼굴 가리고 하겠습니다. 그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 변화를 꿈꾸려다 보면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 72년생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얼굴 계속 가리고 하겠습니다. 그 결국 나아갈 때와 접어야 될 때 그 타이밍이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대운과 세운이 사실은 그 타이밍을 맞춰 나가는 어떤 지표라고 볼 텐데 그 제 원곡과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이 변화를 꿈꿀 때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만났을 때 변화를 시도하면 더 이렇게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타이밍을 읽는 방법이 약간 책에서 아직 그 제가 그 캐치를 잘 못하겠어서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하고 아까 우리 여자분이 한 질문은 사실 딴 분들은 좀 해당되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따로 20만 원 준비해 주시고 아니요. 이거 끝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쭉 이 상담을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네가 해온 상담이 얼마나 황당한 상담이란 걸 알겠지? 아니 제가 해왔던 상담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 사람 사과해야 되나요? 이 남자와 헤어져야 되나요? 만나야 되나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만 대답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만 만나 그러면 되고 사과하지마 그러면 되고 근데 이런 종류의 상담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상담이 나오면 그 강원 선생의 해법을 듣고 제가 막 무시하면서 집 밟고 그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책을 뒤집어 던지고 하려고 하였으나 그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듣다 보니 제 상담과 관련하여 원칙론적으로 만약에 이런 종류의 상담이라면 했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만 하고 그냥 저는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1패 이런 질문이라면 1패 보니까 저는 질문을 쭉 받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반 고민 상담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기로에 서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혹은 뭐 내가 이 전공을 계속 살려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직종을 바꿀까요? 말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저분도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자기가 그걸 이해한 다음에 자기가 그 운에 맞게끔 뭔가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무신론자가 언제부터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 때부터. 그렇겠죠. 아무래도 성향이 그랬겠죠.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냐하면 이런 상담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제가 돌아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생각을 해보면 답은 한 가지예요. 생겨 먹은 대로 했어요. 그 시장 상황 뭐 트렌드 혹은 앞으로의 전망 혹은 나의 운세 혹은 뭐 지금의 기운 그거 내가 알 바 아니고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제가 했던 선생들은 다 그냥 내가 생겨 먹은 대로 야 이건 내가 그냥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불편해 이건 이게 돈이 많이 벌릴 것 같긴 하지만 불편해 이거 못하겠어. 왜냐하면 내가 생겨 먹은 거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전망도 없고 남들은 다 바보짓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딴지 일부 만들 때도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주변에다가 나 신문사 사장하려고? 나 신문사 사장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자본이 어떻고 뭐 어쩌고 쭉쭉쭉 얘기해요. 모르겠고 나는 언론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어 청소하려고 그래. 이제 그 정해져 있지는 않은 길이죠. 그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기본적으로 출발 지점이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어 내 생겨 먹은 대로의 지도가 이루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 생겨 먹은 대로 이렇게 파악해 가려면 자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질문들의 출발 지점은 자기가 어떻게 생겨 먹어서 나 내가 생겨 먹은 대로 그래야 또 힘이 나거든요. 음 그 생겨 먹은 걸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프고 내가 언제 힘이 나고 언제 에너지가 나고 내가 그런 걸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남들한테 어떻게 되냐고 이거 명리학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혹은 통계학은 통계학이라고 하시면 통계학은 어떤 겁니까 어 산신령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각종 종교에 있는 신들에게는 그분들 그분들은 저에게 뭘 점제해 주실까요 자꾸 기복적으로 묻는 거죠. 자기한테 질문을 이 우선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었고 자기한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나의 아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나의 에너지를 많이 먹고 나의 자산을 많이 갖고 먹고 나의 명성도 갖고 먹겠지만 난 이 길이 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로 가야 돼. 그죠?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한테 하는 질문인데 너무 많은 질문을 상대방 누군가한테 한다 혹은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 생각이 하나 들고 어떻게 하라고 강원 선생님이 다 통계학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죠? 아는 말고 첫 번째는 자기한테 할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남한테 그 출발을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기쁜지 언제 슬픈지 이거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용서 좀 치는 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시발 이거는 남들이 다 가는 길이긴 한데 남들이 다 가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내 불편의 마음이 뭔가 못 하겠어. 나보고 새누리당 들어가라면 못 하겠어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받아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새누리당 아무나 받은 줄 알아 존성돈 정도 내가 받아주는 거야 우선 자기한테 충분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자꾸 남한테 묻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은 어디냐고 그런 생각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원 선생님 같은 분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 그분들이 스스로 지도를 못 그리니까 지도를 그리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난 이해했어요 방금 생각을 하다가 아 스스로 그리지를 못하니까 자기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구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막아야 되겠다 그냥 난 말로 다 해서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길게 여러 번 해가지고 쭉쭉 뽑아 먹어 그 하여튼 질문이 자기한테 할 질문들 대부분 어 그런 생각을 재생할 말씀 그만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나머지 하나가 생각이 나면 선생님이 강연하고 나서 혹은 중간에라도 아 맞다 할 때 선생님 얘기를 끊고 올라와서 하여튼 두 가지가 확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 이런 질문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네 여기서 할 질문이 아닌데 응 자기한테 끊임없이 했어야 하는 질문들 그리고 남은 거는 그래서 돈을 어디서 구하지 이런 질문을 같이 하면 모르겠어 근데 내 인생은 어느 길로 향하여 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란 말이죠 아 제가 첫 번째 느낀 거였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대만 할 수 없고 여자분 여자분 그 중에서 하나만 더 받아본 어 제 사주에 맞는 투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투자 네 돈 아 뭐 어우 재밌네요 아 이거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저 저 연습생님 거 좀 받아주세요 음 그럼 이제 자 우리 먼저 남자 선생님 거는 받으셨나 예 예 개축생 개축년생이면 몇 년생이세요 73년생 음 그러면은 올해 연세가 마흔 어 어이구 마흔 어떻게 됩니까 넷 넷 넷 자녀분은 어떻게 돼요 셋 제일 큰 아이가 몇 살 몇 살 아 그러면 막내는 아주 어리겠군요 어 그러면 쌍둥이가 있어요 네 쌍둥이 아 열 살 여덟 살 아 굉장히 가혹한 짐을 지고 계실 때네요 음 아 봅시다 아까 자영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해주세요 치킨집 하고 있습니다 네 치킨집이요 치킨집이요 네 치킨집을 하고 계시다 네 그전에 직장을 다니신 적도 있으시나요 굉장히 짧게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 다녔었고요 네 그리고 3년 정도 2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다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신 것은 치킨집이 아닙니다 치킨집은 제 의지대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제 의지가 많이 반영됐던 건 PC방을 한 11년 정도 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응 구속도로 휴게소 사업도 좀 했었었고요 네 그거 다 정리하고 네 치킨집 한 지는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7, 8개월 네 아 아 아 근데 좀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요 아 경제적인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어떤 거 일단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제가 주방에도 있고 홀에도 있는데 주방은 편해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좀 편해요 네 상황을 제가 좀 맘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주방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오더가 들어오면 음 제가 맘대로 하니까 음 편한데 홀 같은 경우에 스님들 이렇게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데 7, 8개월 밖에 안 됐는데 예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는 것 같은데 예 예 그걸 굳이 이렇게 아 저녁기 전에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뭡니까 아 욕심이라고 할까요 음 음 어떤 욕심이요 제가 손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한다는 거를 치킨집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음 음 그전에는 뭐 사회초년생일 때는 영업직 쪽으로 음 많이 알아보고 그쪽 IT 영업을 많이 했었었는데 음 음 뭐 1차차 이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고 음 어 PC방 할 때도 되게 능동적인 일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그냥 오는 사람 기다리고 음 그런 쪽에 그냥 젖어 있다가 타성이 좀 젖어 있다가 제 몸을 움직이고 어떤 데 내적인 걸 발휘를 하게 된 게 주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손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네 어렸을 때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런 걸 좋아했었었거든요 네 기술 공부도 좀 했었었고 지금 공방도 좀 알아보고 있긴 한데 음 지금 하시고 싶은 근데 그러면 그 음정을 지나서 하시고 싶은 것이 지금 특별히 뭐 생각해 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강렬하게 하고 싶은 게 없으시군요 아직은 현재 그 주방에 있는 게 뭐 정말 죽고 싶만큼 싫다 그건 아닌데 굉장히 싫다 이건 아닌데 좀 벗어나 딴 걸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겨서요 아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건 뭔가 구체적인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 나 정말 저걸 하고 싶은데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의 일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거나 뭐 동네 틀을 잘 못 잡았는지 하여튼 계속 소리치러 나서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진짜 정말 이거는 나하고 취향이 너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세 개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뭘 하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그냥 조금 안정적으로 대충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걸로 내가 만족을 못하고 한 떼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뭐가 됐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정말로 막 먹고 산 걸 다 떠나서 아까 그 총수가 말한 대로 간절히 내가 정말 이 일은 한번 해보고 죽어야겠다 내가 그동안 뭐 처음에는 좀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가난해서 혹은 결혼해서 자식이 생겨서 자꾸 위로 왔던 일인데 더 이상 늦기 전에 일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선생님이 그 질문은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제가 상담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하면 고등학생 상담할 때에요 뭐하고 싶냐 뭐하고 싶냐 없는데요 뭐 살면서 뭐가 지금이 제일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해 줄 말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단수를 잡는다면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에 막상 주방에 와서 해보니까 굉장히 부합하고 그래서 굳이 공방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가죽 공방이나 가죽 공방이나 가죽 공방이나 전통공예 그런 걸 좀 서핑 좀 하고 있어요 해보신 적은 없는데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이 명식 생활을 보면요 직장 생활이든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덕이 심하신 편이세요 외관과는 달리 좀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년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이게 이 관심을 빨리 좀 씻고 또 다른 것에 맞습니다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 축토가 편인인데 이 편인은 편인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감각적으로는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촉도 있고 그렇게 팍 이렇게 눈치도 빨라요 그리고 남들이 한참 걸렸다는 것을 바로 알아듣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금세 실증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게 말하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반풍수 지방망친다 이제 이런 그 성향이 편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또 편인은 어떤 종교적인 통찰 뭐 혹은 이렇게 뭐 명리학 이런 이런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운명 뭐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적이지 않으며 당장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에 대한 관심 초기심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어떤 현실적인 형태보다는 아 이것도 하면 재밌겠다 이런 사람도 뭔가 멋있지 않을까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망상이 많은 힘입니다 게다가 일주가 신축이니까 이 신축은 이 신축은 뭐냐면 굉장히 미세한 미세한 수공 세공에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도의 이렇게 의사 중에서도 칼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수술하는 직업 침 놓는 거 다음에 세공 그러니까 아까 뭐 가죽 세공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들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이게 이제 신축년에 또 밑에 또 유금이 또 음금이 강하겠으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다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또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 이제 이 월주를 가로지르는 힘이 편제입니다 아까 편제에는 그 나왔었죠 이것은 어떤 직장 안에서 이렇게 그냥 꼬박꼬박 이렇게 월급을 받는 힘보다는 어떻게든 자기 사업 혹은 작은 규모라도 자기가 온의 일들을 하게 되는 어떤 힘이 강한 힘인데요 이 편제의 힘이 절지 그러니까 절의 자리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좀 중년 이후에 이 직업 저 직업 이 일 저 일을 방황할 어떤 그런 강한 암시가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일단 선생님은 선생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거 곧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잘못 들었습니다 곧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내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일단 선생님은 좀 신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곧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어차피 우리는 하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단 한 달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것도 누가 뭐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양해야 될 사람만 있죠 저도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아버지가 뭐 한 3천억짜리 테란노 빌딩을 알고 보니 뭐 알고 보니 뭐 알고 보니 이웃집 아저씨가 내 진짜 친부였고 뭐 그분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3천억짜리 건물을 하나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지 않는 다음에야는 우리 여기는 참 모두 다 다 열심히 맹맹히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와요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여기 앉아있게 난방도 잘 안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은 정말 아까 이렇게 지금 치킨을 하시면서 밤에는 공부하기는 거 검색 사이트 검색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공부 안 하시면 또 다른 일을 검색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상대들은 왜냐 지금의 대운의 상태가 또 정인가 곧 50대 초반에도 편인이 들어왔어요 이게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다 준비만 하는 힘이야 열심히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특히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30년째 글을 쓰는데 계속 발표를 못해 글을 안 쓰는 거 아니야 열심히 써 그러면 저는 옆에 보면 답답하죠 그냥 떨어지고 쪽팔리더라도 어딘가 출방사라도 찾아가 보고 무슨 어디 공모전이라도 내보고 그러던데 스킬을 쓰는데 그건 안 해요 계속 열심히 씁니다 자기 안에는 자기 안에는 엄청난 판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세상에 단박에 첫 번째 책부터 글자 글을 쓸 수는 없는 거다 말이야 어디 내보내고 떨어지고 쪽팔리고 욕먹고 뭐 이따위 글을 가지고 출판사에 갖고 오냐 욕먹고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그게 싫은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글을 마무리 짓지 못해요 평생 준비만 한다 이거 이게 학생 부군신이야 옛날로 치면 평생 공부만 하는데 과거는 안 돼 그래서 그 기운이 또 지금 딱 이 언젠이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와 있어요 이 기운은 본인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동을 할 그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지금 뭐 40대 중반인데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농담으로 이제 이미 평균 수민이 모르고 백사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앞으로도 몇 번의 여기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앞으로도 몇 번의 삶을 바꿔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젠 평생 고용의 신화도 무너졌고 어제 이제 지난 3회에서 뭐 40년 다는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몇 번의 삶의 장들을 바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널널하고 여유 있게 본래 계획을 세울 때는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놀 때는요 내일 죽을 것처럼 노는 거예요 노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번에 우리 먹고 죽는 거다 하면서 먹고 놀아야 되고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침 주방에서 튀기는 일을 손으로 하는 것이 이따가 해보는 일 중에서 제일 맞으시다니 그거 한 5년 더 하세요 그 생각도 있습니다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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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그냥 하지 못해 내 마누라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도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의 영역입니까 그렇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지 독차적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를 해도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는 다 잘되지 않아요 잘되는 점포만 잘돼요 그냥 어차피 튀기고 만들고 보내는 것은 각각 점주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내가 똑같은 치킨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좀 더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그런 것 만들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록 그 인성의 대원이 10년 들어왔지만 이걸 이건 사실 본인한테는 그렇게 싹 새로운 일을 선택하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요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하는 데는 좋은 힘이에요 게다가 토의 힘이야 토는 뭐냐면 요식업에 굉장히 좋은 힘이에요 그래서 토의 기운이 강한 땅에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식당을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토는 소화에 관한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토가 심한 기운일 때 왜 그 식당이 잘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별로 맛이 없는데도 그 식당에 들어가면 갑자기 배가 고파 근데 사실 시장처럼 최고의 반찬이 없거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그릇 웬만한 식당에서 한 그릇 먹고 놓을 걸 편죽 반 접시 더 시키고 뭔가 좀 모자라 그래서 객당가가 높아져 어 실례지만 영업하는 동네가 무슨 동인가요 대전의 둔산동입니다 네 대전의 둔산동이요 아 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이네요 어 그럼 굉장히 좋은데 아귀가 조금 조금 맞아떨어지네요 어 어 한 10년 동안 앞으로 어 어 오 오 오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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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가 되는 때까지 한금 10년 정도 남았죠 한번 여기에 올인 한 번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볼 때 어 대전 그 통대가 업계를 통폐합하실 수 있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어 지금 선생님 대표라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PC방을 11년 하셨다고 그랬죠 네 네 어 그 PC방은 사실은 본인이 그 해서 그렇게 썩 그렇게 맞는 그런 어떤 일은 아니 어떤 건데 그냥 꾸역꾸역 하신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안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진짜 PC방은 그 금의 일이거든요 어 금의 일인데 어 지금 화와 금의 일인데 그 일이 그렇게 본인에게 큰 어떤 비전이나 만족감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은 또 빨리 끝내야 이게 이제 기운이 좋은 사람은 그런 일은 빨리 그만둡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될 때는요 그런 일은 길게 하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일은 좀 처음에 약간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만둬요 이게 꼭 이걸 이제 경상도말로 딥이 쫀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들을 굉장히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은 제가 볼 때 한 10년 딱 지금 대원의 명실성으로 한 10년 그럴 만해요 그러고 난데 그 10년 동안을 진짜 뭘 하셔야 되냐면 딱 두 가지를만 하시면 돼요 일 자체를 가지고 한 번 최대한 키워보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즐거워야 키우니까 어 그렇게 막 키워지면 또 없는 즐거움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키우면서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네 그런데 10년 뒤에 역시 통닭이요 싸움을 계속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원래 이 대학에 있는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황산이면 무황심이다라는 말이에요 명략에서 핵심은 변화와 변동을 변화와 변동인 거거든요 이 무황산이면 무황심이란 말이 뭐냐면 완전히 유물론적인 말이에요 생산이 없으면 철학, 상심 마음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진정한 내면의 가치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건 다 추상적인 능력인데 이것도 내가 끊임없이 변화 변동하고 움직이고 운동할 때 생기는 거지 바구서에 첫 바퀴 앉아가지고는 절대 안 생깁니다 계속 자기를 움직이는 존재를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살아있다는 게 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게 뭔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삶과 죽으면 딱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숨을 쉬냐 안 쉬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 때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현명한 판단은 언제나 자신이 노동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간에 가서 심사숙고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거 한번 최대한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그것을 포커싱을 집중해가지고 켜보세요 그러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 다음 이 다음에는 뭘 할 건가 뭘 하면 재밌을까 그러면 그 정도면은 한 10년 정도 생각한 일이면요 그 다음에 그게 뭔 일이라 대풍경에 출발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볼 만한 일이에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무시무시한 분이시군요 저요? 네 왜요? 뭐 어떤 데 투자하세요? 네? 앞으로 벌 날이 있으니까 지금은 하는 거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많이 버는 거요? 네 네 음 그냥 돈 걱정 없이? 돈을 많이 벌면 돈 걱정이 없어지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특히 이런 분은 저 어떤 여행분들은요 대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 지져라 하물며 어떤 조직에서 회의를 해도요 의견을 물어요 다 다 묻고 난 뒤에 어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어 그런 힘을 가진 굉장히 이걸 이제 우리 아까 들은 용어라 좀 굉장히 심강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입니다 어 이런 분은요 어 목표의 단위가 큽니다 그냥 아 물건만 그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에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목표가 안 돼요 어 뭐 돈 뭐 벌려면 뭐 한 천조 아 천억 정도는 벌어야 뭐 돈을 벌어도 할 수 있지 뭐 쪼잔하게 간신히 먹고 사는 거 돈 벌면 뭐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절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어 꼽 말고 어 근데요 어 제가 이제 왜 그 질문을 했냐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천석적인 천 가지 근심 만석적인 만 가지 근심 이란 말이죠 저는 뭐 저는 뭐 저도 역시 플로에타리아 가문에 자식으로 아 그 그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이 사람의 명략을 하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돈 정말 많이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내면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게 저한테는 참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도 속물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왜 없겠어요 아 씨만 하도 좀 통장에 좀 내가 영호를 숫자를 세다가 잊어버릴 정도의 그래서 다시 첨부터 세는 하나 둘 셋 일십 백천만 이렇게 세는 이런 이거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보니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그걸 접었어요 그래 그런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그걸로 뭘 하지 라고 뭘 하고 싶지 생각해보니까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라이카 모노크롬 한 대 사고 제가 카메라 지금 18대 있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한 대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고로 한 550이면 사 이건 내가 천억이 없어도 한 세 달만 좀 모으면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저는 또 자동차도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한 두 대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무슨 페라리 이런 몸에 페라리 타바야 사실 저도 못 타요 그거 차에 대한 결례야 제가 타고 싶은 차는 뭐 랭글러 투 도어 뭐 한 대랑 정수가 타는 후진 거 말고 뭐 그런 거랑 BMW 89년형 그 모델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뭐 보니까 한 한 3,4천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3,4천이 없기 때문에 못 타지 굳이 천억이 없어도 내가 그런 걸 다 꼽아봤는데 다 합쳐봐야 이렇게 안되더라고 내가 정말 돈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리스트에서 써보니까 다 합쳐보는데 이거 그냥 뭐 내가 벌어서 해도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돈을 번 진짜로 돈을 많이 벌었거라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중에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야 재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진짜 부자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뭐 테란노에 뭐 빌딩 한 3개 있으면 한 한 4,5천억 부자입니다 테란노에 빌딩 길가에 있는 큰 빌딩이 막은 게 보통 2,3천억 하니까 아버지 대부터 부동산 부자에서 그걸 갖다 물려받은 저보다 한 10살 좀 많은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저는 맨 처음에 낙원상가에서 리허카 끓이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한참 봤는데 그것도 막 메이커도 아니고 막 남대문 시장에서 산 듯한 정말 너무 없이 생긴 거야 한마디로 그렇게 왔는데 여기를 해보니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 근데 이분은 마누라도 없고 일찍 일어서 일찍 이혼해가지고 딸은 이제 미국 보내놨고요 타워팰리스에 사는데 혼자 사는데 두 번째 우선 저를 예쁘게 봐가지고 두 번째 봤는데 자기 집에서 만났어요 타워팰리스에 내 말로만 듣던 타워팰리스에 처음 가봤어 처음 가봤는데 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집 처음 봤어요 거실에 TV 한 대와 낡은 소파 여기 일자짜리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가구가 어 저는 그때 그 썰렁한 기분은 그것도 TV도요 LED LCD TV도 아니고 그거에 뚱뚱한 프로젝션 방식이 있잖아 막 화면이 식별이 잘 안 되는 거 그거 한 대 있고 소파도 30년 된지 40년 된지 알 수 없는 울퉁불퉁한 나무 그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많은 그런 소파가 한 대 있던 거예요 그래서 5천 원 6천 원 부자 그랬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이분은 아버지한테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얘한테 너무나 재산을 지키는 교육을 가혹하게 한 거야 다 니한테 친한 친구 오는 놈도 다 니 돈 보고 오는 거지 널 보고 오는 거 아니다 이 사람은 저혼을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다 여자들 자기 돈을 보고 올 거 자기가 봐도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자기의 좌압이 있는 여자를 원하는데 그런 주자가 미쳤냐고 그래서 30일째 재원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선대의 유언은 지킨 거야 철저하게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넘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하나도 없고 취미도 하나도 없어 뒤늦게 골프를 피우려다가 디스크 걸리고 뒷당 두 번 치고 디스크 걸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면서 막 그 골프챗값을 너무 아까워해 왜냐하면 그런 돈을 써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래서 아직도 이 첨단의 시대에 카세트로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카세트의 방에서 듣고 계시는가 침대 옆에서 그래서 그래서 뭔가 좀 그래서 이제 이런 분한테 오디오 좀 제대로 소리나게 하는데 차 한 대 값은 쓰셔야 됩니다 하면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천만 원 정도면 좀 중고로 좀 한 십 년은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알선에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눈이 한 서비스 크리스도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네 극간 노래 듣는데 그래서 그러면 칠백만 원이면 될까요? 아니 나는 생일 한 푼도 없는데 너무 그분이 안 돼서 그냥 오디오의 즐거움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럼 칠백만 원짜리로 이제 낮춰서 이렇게 세팅하는데 내 돈만 오십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왜냐면 세팅하다 보니까 나도 욕심이 생기잖아 근데 이제 예산이 오버인데 더 달라 그러면 사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하루 종일 내 돈 오십만 원 썼어 특히 이제 이렇게 기계는 대충 700만 원이 많은데 그걸 연결하는 케이블들 있잖아요 케이블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막 30만 원씩 해요 근데 이거 이거 줄값이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줄로 내 목을 졸을 것 같아가지고 뭔 전기줄이 50만 원이 아냐고 그 줄로 내 목을 졸라가지고 타워편에서 창밖으로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연결한 거야 근데 어쨌거나 이걸로 이런 카세트로 듣던 것 보다는 너무 좋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눈물이 글쌍글쌍글쌍하니까 남짓 노래 듣는데 옆에서 보니까 남짓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내가 듣기로는 별론데 소리가 한 300만 원 더 썼으면 훨씬 더 좋게 들릴 수 있었는데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분한테는 그게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늘 그 프로젝션 TV로 가요 무대만 보다가 그래서 이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지만 이렇게 산거는 누가 구제해 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분 평생 그 오디오 기계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아마 판 사는 것도 아까워서 사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 내가 돈만 돈이 없었으면 그렇지 난 돈만 생각하면 굉장히 즐겁게 살 거야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저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굉장히 현명한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식은 부자가 행복해질 수 아주 잔대개를 둘러서 현명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더 정확히 말하면 부자임에도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겠다는 것은 제 개념을 먼저 알고 그 개념이 몰고 올 어떤 다른 것까지를 깊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을 자기의 삶이 깔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버는 큰 돈은요 제가 볼 때는 100%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올 것임에 제 전재산과 왼쪽 팔목을 그런다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 다 만나볼 만큼 만나보았는데 예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내가 더 웃긴 얘기해 드릴까요 그분들의 공통점 저를 너무 부러워해요 나는 당신들이 너무 부러운데 그분들이 보면 내가 너무 너무 재미있게 산다고 느끼니까 나는 남의 속도 모르고 너무 아이러니 같지 않아요 난 집도 까붓것도 없는데 그래도 질문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 훌륭한 훌륭한 라이벌을 만나고요 또 훌륭한 좋은 자를 만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만 않는다면 음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는 좀 큰 재물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물운은요 크게 올 재물운은 30대와 40대도 계속 재물운이 따르는데 그것은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을 못하실 거예요 근데 큰 재물운은 좀 뒤늦게 옵니다 50대와 60대에 걸쳐서 오게 돼요 아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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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것 같지는 않고요 전공이 뭔지 밥을 하시고 싶은 게 뭔지 뭐였지만 돈은 시각 투자 시각 투자 사업으로 돈을 벌겠네요 예 사업으로 돈을 벌고 부분적으로는 주식을 주식이나 이런 육아증권 뭐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투자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육아증권에 해당하는 투표가 굉장히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근데요 아까 제가 큰 부자에 대한 얘기했죠 아 이런 분들일수록 철저히 것을 지켜야 됩니다 신강한 사람들일수록 아 아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의 재벌의 사주 중에서 진짜 재벌의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김우중 회장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엔 네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끝판에여서 뭐 아직까지 살아계시니까 뭐 또 뭘 어떻게 될지 어떤 역전극이긴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분이 망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실잖아요 유럽이는데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기업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우중이에요 이병철 이병철 정지원 몰라 아래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제가 볼 때 명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렇게 제왕 그러니까 제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어 자신의 번 돈을 약자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지 마누라나 죽은 지 자신 새끼 이름 딴 뭐 미술 뭐 재단 이런 거나 만들었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저는 유탄을 맞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분은요 어 좀 다시 한 번 더 재물의 의미에 대해서 어 그리고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 여러분 이런 이런 경우는 이제 사회에서는 전황이라고 합니다 여덟 개 중에 여섯 개가 토의 기운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이것저것 따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제 조화 균형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 여기서 조화는 뭐냐면 그냥 그 가장 압도적인 힘의 기운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좀 좀 그러네요 아 그런데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제 토의 기운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부터 이 계속 화토의 기운으로 40년을 가게 되네요 지금 지금 몇 살이세요? 88년생이에요 그럼 몇 살인가요? 만 스물일곱이고요 스물일곱 제가 이제 드디어 아주 아주 간단하게 알게 됐어요 어 신경쓰이 마세요 예 신경쓰이 마시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종교라든지 본인이 종교에요 본인이 본인의 종교에요 그리고 뭐 종교나 뭐 이렇게 뭐 어디 사주보러 가서 뭐 상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죽으나 사나 자신을 믿어야 돼 예 아까 말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명식입니다 토 전황의 명식인데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연호 우리 말지 그 지금 발행인이 말지 대표가 아 저기 그 뭐야 오마이뉴스 발행인이 그 저기 말지 기자일 때 정치부 기자일 때 당시 YS와 DJ의 의사결정 과정을 치조해서 비교하는 굉장히 깊은 심층 기사를 썼어요 아 DJ는 이제 옆에 쭉 앉혀놓은거죠 방 저 뭐 있잖아 노개비 뭐 이런 난민구들에 쭉 앉혀놓고 다 무식하잖아요 DJ는 철인이에요 다 알고 그럼 이제 회의 동교동의 회의는 뭐냐면 발제 김대중 문재재기 김대중 결론 김대중 나머지 스텝들은 다 받아만 적어 신선생님이 하는 말을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회란 만들어서 돌리면 될걸 근데 YS는 어떻게 상도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이 명식이에요 옆에 이제 뭐 좌동령 우형우 뭐 이렇게 쭉 김동룡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의제가 딱 생기면 YS는 그런대요 아 동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니는 쭉 얘기를 다 시킨대 그럼 이렇게 하자 하고 지 얘기하고 끝났대 그거 왜 물어봐 어차피 지 얘기대로 할 거면서 힐컷 돌려놓고 이렇게 정리하자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토전왕의 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근거이며 또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타인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문제를 느낀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본인은 본인은 다 이것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율할 것인가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잘 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동정한이 동정한 진짜 네가 한 마리에 맞냐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우리 오늘 우리 우리의 죽음께서 그래서 나쁜 안 좋은 일이 생기셨나 혹은 문제가 생기셨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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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규정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자기를 밝히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실제로 옮길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돼 가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끼고 가시면 돼 근데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없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전황의 힘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밀고 갈 때에만이 자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치면 왕제 그러니까 황제의 사주야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 한 명 그게 자기 자신이다 왕이 있는데 왕이 대신에 누가 결정한다면 그건 왕이 아닌거지 이미 그러면 제가 학문을 할지 뭐 뭐 사업이나 이쪽을 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바로 그겁니다 이 이 비겁의 전황이라는 것은요 다른거는 다 아까 얘기했어요 식신 요식어 혹은 뭐 탐구에 관한 것 학문 혹은 지필 재성 뭐 직장생활 혹은 뭐 이런 다 있어요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게 이런거에요 왕이 직업 가진거 봤어요 여러분 루이 16세가 왜 단도에서 채용되는지 저는 명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루이 16세는 왕이에요 그것도 태양왕 루이 14세의 후예이고 가장 강력한 유럽의 국가의 군주에요 그런데 루이 16세가 애가 쫓아 냈어 그래서 늘 걔가 어릴 때부터 왕이 되고 그랬는데 뭐하고 돌았냐면요 열쇠 맞추기 열쇠 제작 이런걸 손으로 좀만 닦으면서 그걸 갖다 했다는 거야 왕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되는거지 그래서 이 비겁의 전황은 무생무치 투명합니다 뭔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것으로 규정당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싶어 하는거에요 내가 만약 직장에 다니고싶다 다니는거에요 내가 사업하고싶다 하는거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한 학문의 일과를 누르고싶다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내 몸을 써가지고 하는거 김연아나 뭐 저기 뭐 박지성처럼 스포츠인들 중에 이런거 많아요 오롯이 내 몸만을 100%로 써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뭐든지 뭐든지 근데 그 대신에 하나 찍었으면 김영삼 20살 때보다 대통령이 되고싶어 했어요 죽을 때까지 찍었으면 거기 가야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간관계 때문에 회의감이 이게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예민한 예술 쪽을 되게 옛날에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지금은 완전 예술 쪽은 아니고 공대에서 이제 미디어와트 이런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요즘에 그런 이제 회의감 때문에 되게 뜬금없이 신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심각하게 들 때가 있는거에요 지금도 급제되어 오니까 더욱더 그러네요 급제는 그런 가장 강력한 내면적 회의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이 이런 심각한 사람들이 급제되어온 때 자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급제되어온 때 자살했고요 그러니까 이 급제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가령 저나 총수같은 극신양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자살 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자살을 못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살하느냐 자살하는건 자기가 자기를 살해하는 행위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살할 수 있는거에요 자살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근데 능히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힘이 있다는거야 근데 이게 또 그중에서 가장 어두운 힘인 급제의 기운이에요 이때 이 급제의 기운 때는 사실은 급제는 이제 글자 그대로 재성을 파괴합니다 재성은 관계거든요 친구들 사이에 관계 뭐 가족 사이에 관계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파괴를 즐겨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관계로부터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 필연적인 지금 기운인거에요 관계로부터 상처입게 되는거는 근데 무시해야 돼요 그런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런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요 금세 회복됩니다 신경만 안 쓰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학에 관심 갖고 이런거는 그런거 가면 이제 자기 의견을 엉뚱한 대로 방향을 돌리는거죠 낭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신학에 관심을 못 가지겠는데요 어느 쪽에 관심이 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아무거나 그게 신학을 묶으러 살던가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시간이 너무 또 됐으므로 뭐 마지막에 굉장히 치열해 이분은 치열하게 뭐 그 총수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의 수준이 총수를 넘어서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자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떡도 드시고 긴 시간 동안 또 저의 어떤 말도 안되는 출판기념회 아주 어 너 안갔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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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하하 баг하lly 하하하하 두KA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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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냈습니까? 다하고 하하하하 저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하하하 치킨집 계속 하기로 했어. 치킨집? 그래요? 그러시고요 그럼. 또 누구 하셨어요? 여기. 아 저기. 뭐지? 기억도 안 나지? 됐어. 아. 남들하고 다르게 대처한다. 그죠? 구체적인 사연이 나왔어요? 다 얘기했어. 그냥 잠에서 깨 빨리. 아. 나도 하나 할까 했는데. 하하하하. 자. 정리합시다. 우리도 집에 가야지. 자다 일어나서 무슨. 아. 그럼 앞으로 이 책을 안 사는 걸로 하시고요. 하하하하. 어. 재미있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이 단 한 권도 안 팔릴 그날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하하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하하. 책이 안 팔리면. 책이 안 팔리면? 하하하. 알겠습니다. 책에 관해서는 제가 곰곰이 판매 추이를 봐가면서. 하하하. 이 책이 지자체가 팔린다 싶을 때 다시 한 번 이 행사를. 하하하. 해서 판매 추이를 꺾, 꺾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개인적으로 질문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그거는 강원 선생님을 꼭 끝나고 나서 괴롭히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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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나는데 또 물어보는 거? 꼭 괴롭히시고. 하하하. 또 다른 책을 지필아 에너지가 남지 않도록. 하하하. 하하하.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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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의는 벙커원 어플에서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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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